유한타 증권 파이널 라운드 지금 실전투자 대회 진행 중인데요 1등 하고 있는 경영왕이라는 분이 530% 허경영 아니죠 허경영은 설이 있더만 IQ400에 공중모양 하니까 500%는 나온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저희와 함께 3프로티비 시청자 중에 한 분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 신청을 하신 거니까 3프로티비 리그를 신청하신 거니까 3프로티비 시청자 빨리 한번 연락 좀 주세요 한번 저희 모셔보게 경영왕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계속해서 우리 지구의 환경을 좀 살리자 이런 취지로 탄소중립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커가고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목표를 또 달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좀 어려운 산업군들도 있다는 거죠 글쎄 이게 문제죠 항상 정책이라는 게 그 취지도 중요하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떤 강도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게 국민들을 위하고 경제를 위한 건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취사선택이 잘하는 행정과 그렇지 못한 행정과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명확한 거는 요지부동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구촌에서 특히 대한민국은 지구촌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해가면서 살아가야 될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안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저기 유라시아 쪽의 내륙 지방에 있는 어떤 나라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볼까요 몽골 저는 몽골 한 두 번 가봤는데 물론 몽골 사람들도 해외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울란바타르라고 하죠 거기서 차를 가지고 한 10시간 갔는데 거기에 게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국제화, 해외화의 교섭과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우리의 세계화의 교섭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몽골 인구 제가 갔을 때 330만인가 그랬거든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런데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사실 몽골 가면 얘기가 더 넓어집니다마는 협계가 달라요 철도에 궤도 넓이가 궤도가 달라요 그래서 중국하고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을 워낙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숙명이 있는데 2050년의 탄소중립 이거 해야죠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대로 갈 거냐 이거였는데 어제 대통령이 용산구 노들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2050까지 가는 건 탄소중립하는 건 당연한 건데 2030년까지 중간 목표를 조금 더 강화하자 그러니까 2018년도가 우리나라 탄소 피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원래 계획은 2030년까지 35%를 줄인다 이게 목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40%까지 줄인다 더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화하는 A안 B안이 있는데 A안은 뭐냐면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는 거고 더불어서 B안은 화력발전 중 액화천연가스 LNG는 일부 잔존시키면서 탄소의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거기다 수소 같은 것들 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의 대체적인 언론사들의 논평이 뭐냐면 전력 부족 이거는 괜찮냐 그리고 유럽에서 몇몇 나라들이 원전을 더 활성화하는데 소규모 원전 같은 거 한다라는 그래서 증시해도 테마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원전을 폐쇄해 가면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우리 전반적으로 전력 수급의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큰 범주에서는 당연히 2050년 탄소풀이까지 가야 되는데 다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서 화력발전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원전도 감축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가 그걸 다 커버를 해야 될 텐데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불리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폭력 같은 것들 서유럽의 영국 같은 나라를 위하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해상풍력을 한다 또 태양광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의 목표 설정이 그렇게 돼 있고 더 타이트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게 대세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투자를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으실 거고 조금 다른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걸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 초기에 친환경 투자를 한 분들 중에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원자력발전소 뭡니까? 고립니까? 그거 폐쇄하면 그거 원안이 가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게 좌절되면서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고 한 2년 정도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작년에 부활한 거거든요 작년에 부활한 건데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또 시진핑의 어떤 탄소프리 선언,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런 국제적인 공조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주가도 햇살을 맞게 된 건데 과연 이런 국제적인 공조와 또 국내의 어떤 여론의 향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그쪽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만 어쨌든 산업계의 목소리는 좀 살려주세요 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몰아붙이면 우리 힘듭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거기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등등이 업계가 특히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 저는 가끔 2050년이면 물론 먼 얘기이긴 합니다만 2050년이면 한 30년은 아무 거잖아요 21년, 30년 아휴, 나 80대 중반이네 저는 뭐 정프로 이제 84대가 60대쯤 됐고요 아무리 승진을 했어야지 60대 아니 무슨 그런 망보를 여기서 또 아휴, 나 심층군길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 정홍 정말 지금과 같은 그런 내연기관 차단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습은 어떨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도 한 60대쯤 돼서 그때 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진짜 한 100세 될까 하는 소리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도 뭐 경창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재수없으면 120세라고 스치면 120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금리 관련된 이야기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5%까지 거의 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1년 새 금리가 1%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4.95%까지 올랐다 이런 건데 이제 물론 이게 변동금리부로 하신 분들 얘기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엊그저께인가요 지난주에 채권 전문가 모셨을 때 미국 금리 얘기만 하셨는데 한국 금리가 이렇게 떴나요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국채금리 1%대에서 2%대도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셨거나 아니면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행에 이제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담이 실제로 이제 많이 올라 그래서 여기 이제 헤드라인에도 보면 3억을 빌렸을 경우에 원리금을 달에 평균적인 겁니다만 171만 원 정도를 냈었는데 이게 186만 원으로 꽁충 뛰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2020년 7월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금리 상단 하단의 평균을 보니까요 대출금리가 1.96 이게 하단이고 상단이 3.96이었거든요 작년 7월에 네 작년 7월에 그랬을 때 이제 3억을 빌렸을 경우에 원리금 원리금을 분할상환했을 때 132만이 하단이고 최소 132만 원을 은행에 내거나 아니면 최대 171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최근 그러니까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의 하단이 3.03입니다 그리고 상단이 4.67이에요 최고는 거의 5% 가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을 보면 152만 원에서 186만 원까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대출금리의 하단이 1% 이상 올랐다는 거죠 평균적으로도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에 1.96이 하단이라고 했잖아요 평균 그런데 지금은 3.03이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132만 원 내시던 분이 152만 원 내면 20만 원씩 더 내시는 건데 그러면 1년에 얼마를 더 냅니다 240만 원을 내야죠 그러네요 240만 원씩 더 내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늘지 않으면 다른 소비를 줄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쿨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데다가 또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들의 어떤 대출에 관련된 태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출 태도지수라는 게 있는데 가계 주택 대출과 일반 대출 모두 마이너스 15, 32예요 그러니까 대출하고 싶어서 창구 지도 일종의 창구 지도를 당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은행이라는 조직이 좀 경직돼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래 다 스톱해 일단 조심하죠 일단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창구에 가면 그래서 대출 심사 조건이 강화되고 한도가 축소되는 것들을 체감하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계 대출 수요에 대해서 대체로 아직도 당국에서 조일 수밖에 없는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니까 신용대출이 늘었고 신용대출을 줄이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해주세요 예금담보대출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금담보대출이 마통 같은 거죠? 아니면 좀 다른가요? 마통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 거고 제가 이제 A은행을 거래할 때 내가 A은행에 맡겨놓은 돈 있잖아요 예금이 한 1억 있다 치면 그거 대비해서 9천만 원 빼는 거예요 1억을 담보를 놓고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실수요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만약 그런 건 그러면 이제 고금리로 가야 되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위축이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과연 어떤 대출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될지도 아까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탈원전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중에 금융 불안정을 먼저 볼 거냐 아니면 서민 생활을 먼저 볼 거냐 이것도 당국에서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에도 몇 번 얘기가 나온 거긴 한데 이른바 양도세 LP 이게 12월 말에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특히 이제 좀 큰 거래하시는 개인들은 많이 좀 쏟아낼 거다 이런 예측들이 좀 있는데 뭘 좀 조심해야 되는지 양도세 이슈 양도세 이슈 우리는 학수에 익숙하니까 알 수 있는데 주식 투자를 얼마 안 하신 분들이나 소액으로 하신 분들은 사실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법적인 거를 요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거래세를 받는 대신에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사고 파셔서 이익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리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안 물리는 거고요 그 상장회사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죠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예를 들면 거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이 나게 되면 거래를 많이 하게 돼서 또 소액주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거대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준은 그 대주주의 기준이 뭐냐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혹은 지분율 기준으로 1% 이상 10억 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상장 주식의 1%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거고요 10억 원이 안 되는데 1%를 가질 수가 있네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천억인데? 100억이 안 되는 100억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시청이? 네. 상장 폐지 직전이 있다고 그래요? 네. 있을 수도 있죠 저기 이제 박병영 총장님 와 계십니다만 옛날에 그런 주식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코스탁은요 총 10억 원 이상이고 지분율 2% 이상 코스탁은 조금 더 지분율이 높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보유 기간 또 금액 지분율 이런 거에 따라서 20%에서 그 이상 세금을 내게 돼 있고 참고로 2023년 1월부터는 대주주 관계없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원 다 과세를 하게 돼 있죠 물론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웨이브 해준다 세금으로 안 걷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주주 확정 시점이 언제냐 대출은 12월 28일 정도죠 왜냐하면 이제 결제일 기준으로 이제 연말을 넘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매년 보면 이런 데 해당되는 분들이 11월부터 주식을 팔았다가 1월에 다시 사면 대주주가 안 되니까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다 우리가 통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시장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냐 또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매수를 했냐에 따라서 이 매물을 우리가 출염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작년만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이 연초 대비해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고 올해는 좀 들어올랐으니까 그래서 FN가이드하고 한국거래소 자료를 통해서 물량이 그래도 꽤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뽑아본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개인 순매수 금액이 많은 것 중에 주가가 좀 오른 종목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카카오가 개인 순매수가 무려 3조 3천억 이상 돼요 그런데 이게 주가 상승률이 1월부터 10월 15일까지 보면 그래도 56%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1조 4천4백억을 샀거든요 그런데 이게 34.53%가 올랐고 올해 한 35% 오른 거예요? 네이버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체감은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체감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률은 좀 미미합니다만 현대모비스 현대차도 3조 이상 그리고 2조 8천억을 샀는데 상승률이 6%, 8%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매물 압박은 좀 덜 받으실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이 올랐군요 82% 올랐죠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조정반이 그래도 36%가 올랐고 두산중공업 같은 게 73% 대한전선이 74% 올랐는데 비교적 지금 거명된 종목들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개인 순매수가 많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겠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순매수도 중요하지만 이익률이 높아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1억 갖고 있고 천만 원 갖고 이런 분들은 해당 안 되는 거거든요 전혀 해당 안 되는데 큰 손들이죠 큰 손들 이런 분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오른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죠? 그렇죠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도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10억을 갖고 계신 다음에 내가 14억 원에 샀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이 예년만은 못하겠지만 지금 거명되어 드린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12월 말까지 추가 폭등을 해버려가지고 양도세 회피 물량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 많이 올라야 나오겠지 또 1월 달에 또 올 텐데 뭐 그렇게 해서 나온 물량들은 1월에 또 다시 산다고 그래서 작년처럼 양도세 회피 물량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 상태로 장이 마감되면 뭐 그런 걱정도 별로 없거든요 어차피 대부분의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 그렇죠 작년에는 거기다가 또 한참 이맘때 3억으로 줄인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운동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관철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올해는 뭐 덜합니다마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유념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3억 내리려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막았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지 여론이 그랬고 덜합리했죠 그럼 2023년부터 전면과사 하는데 뭘 거기까지 가서 그건 실질적인 증세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직계 좀비속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 그건 진짜 문제야 그냥 지난 일인데 우리가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정도를 걸읍시다 오버하지 말고 정도 자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얼른 저희는 또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